그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오늘도 화이팅을 빨리 하자 하나, 둘, 셋! 오늘도 화이팅! 책임져 책임져 날 책임져 날 이렇게 만든 너 이거 알아? 케이크 엘 몰라? 전설의 플레이리스트 강좌 오늘 영상 포인트는 빨리빨리다! 할 일이 많아서 빨리 해야 된다! 핫팩도 잽싸게 주머니에 넣는다 반죽도 빨리 부어준다 팥도 빨리 넣는다 덮는 반죽은 더 빨리 붓는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? 진짜 요란하다 두 개에 천 원이야 한 개 500원 팥으로 드릴까요? 조금 기다려주세요 오늘은 손님께 많이 기다려야 한다고 안 했다 조금 기다리라고 했다 왜냐하면 빨리 구울 거니까 행동을 뭐든 빨리빨리 하려니까 자꾸 뚝딱거린다 그래도 오늘은 빨리 할 거다 늦게 나왔어요 늦게 나왔어요 늦게 나왔어요 손님이 늦게라는 말을 언급하셨다 안된다 이대로 무너지면 안된다 안돼 팥 좀 오래 걸려 첫 번째 손님께 빨리빨리 드리기 실패! 팥이 굽는데 오래 걸리니까 슈크림 쪽을 노려야겠다 두 번째 손님 팥 기다리시다가 그냥 섞어달라 요청 두 번째 빨리빨리 실패 이놈의 팥이 문제다 세 번째 성공 종이봉투에 담는 과정도 빨리빨리 해서 단 1초도 낭비하지 않았다 10개? 어떤 거 10개? 반반씩 10개 주문이 들어왔다 이런 대량 주문은 빨리빨리 챌린지에 치명적이지만 나는 이겨낸다 할 수 있다 왜냐? 나는 한국인이니까 10개 드릴게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10개 클리어 팥! 4개랑 슈크림 2개요 일단은 여기 드리고 이쪽 드리고 일단 은행 전 가둘게요 아 네네 네 주문이 쌓이기 시작했다 주문한테 지면 안 된다?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탑색을 슈크림 탑색을 슈크림 탑색을 슈크림 탑색을 슈크림 탑색을 슈크림 탑색을 슈크림 요 앞이 좀 따뜻해요 요 앞이 좀 따뜻해요 그럼요? 앞에 계세요 불이 요기 올라와가지고 맞아요 따뜻해요 아 벚꽃 펑스 했었는데 이거 생일선물로 받았어 이온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 못 참 사동림 이렇게 딸이 가본다고 아 유튜브 보고 네 가본다고 누구네 질문 가보사고 요즘 말잘면 우리 딸한테 hug나서 조심스럽게 왜왜왜왜왜왜왜왜왜 아 우리 멀리서 왔어요. 오 여기 진짜요? 헐 오늘 안하면 오늘 어떡하시라고 그냥 가는 것 같아요. 한 옆집에 한 번 가려고 부른 것 같았었는데 그냥 아닐 때 하더라고 응 백신 맞아서 많이 타고 네 맞아요. 엊그제 오늘도 약간 근데 백신 맞고 몸 상태가 더 삐리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 이거 열어야 되는데 네 몸살라던가 싶어서 그래도 나오셨네요. 네 좀 많이 자고 전기장판에 몸 좀 찢으니까 괜찮죠. 이게 되게 잘하신 거 같아요. 좀 많이 늘었죠. 오늘 컨셉이 이제 빨리빨리거든요. 아 빨리빨리요? 하루마다 그래도 약간 정해진 컨셉이 있어가지고 그 ASMR처럼 네 맞아요. 너무 똑같이 영상에 가면은 재미없거든요. 그래도 재밌던데 딱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는 그 슈크림 반 그리고 팥 반 이거 국어빵 하려고 괜찮은데 아 한 개 드릴까요? 네 꼬리는 슈크림 지금껏 오신 분들 중에 제일 멀리서 오신 손님이다. 붕어빵이 입맛에 꼭 맞으셨기를 제가 한 번 유튜브에 출연해 보고 싶다니 난 진짜 나오고 싶어요? 네 유튜버 만날 게 힘이었는데 묶음먹이 났어요. 내가 뭐 대단한 삶아있네. 뭐 한 명이면 대단한 삶아있네. 에이 저는 대학교 4학년이에요. 4학년 차? 응. 날 늙었죠? 날이요? 안 늙었어요? 네. 맛있게 먹어요. 안녕하세요. 저희 팥 두 개랑 슈크림 두 개 주세요. 네. 이거 하나 드시면 저희 유튜브 보고 왔어요. 네. 유튜브 보고 왔어요. 아 감사합니다. 2천 넣으면 되죠? 네네네. 편집도 혼자 하세요? 네네네. 진짜요? 네. 학교 다니면서요? 네. 지금 바재 정말 밀려있네요. 저희 농갑이에요. 방금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아 진짜요? 네. 두 개 두 개 맞으시죠? 네네네. 네. 감사합니다. 아까 지나갈 때는 줄이 없었는데 네. 그쵸? 한 번 더 왔거든요. 어제는 줄도 없었는데 오늘은 줄이 생겨불었다. 이 또한 빨리하리라. 안녕하세요. 맥껏 계세요. 맥껏 계세요. 맥껏 계세요. 맥껏 계세요. 감사합니다. 영업은 끝났지만 빨리 빨리는 끝나지 않았다. 더 빨리 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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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나 버려. 나 버려. 나 버려. 나 버려. 나 버려. 아니 붕싸. 여기 버리면 어떡해. 내가 버려준다. 이거 뭘까. 여기다 버리면 어떡해. 누구야. 오늘의 정산은 10만4천원 오늘 좀 많이 팔았다 안녕 빨리 가자 빨리 가자